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싫어 싫어 왜 싫어? 가자 왜 싫어? 싫어? 그렇게 싫어? 쟤 왜 이렇게 버텨? 일로 와봐 왜 이렇게 무거워 괜히 뭐 맡아 아 알았어 아빠야 아빠 아빠 맞지? 응? 깜빡 응 깜빡 아빠 봐줘 아빠 에? 맡arina 나 직전 나 각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니 무늬가 좋아 니가 좋아? 왜그래? 너 똥꼬 좀 닦아야될거 같은데? 똥꼬 좀 닦아야될거 같은데? 따라오세요 아니 너 아니야 에이 가자 가자 여자친구 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